집에는 언제 가려고요? 저 집에 못 가요. 왜요? 라면 먹잖아요. 앵클 영화도 안 봤어요? 원래 라면 먹으면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응. 빨리 먹어요. 친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진짜 캠핑 온 거 같지 않아요? 앵커님도 드시게요? 나 이제 맥주 잘 마셔요. 짠! 근데 진작 말 안 해줬어요? 저 앵커님이랑 같이 맥주 마시는 거 엄청 꿈꿨는데. 나도 꿈꿨어요 하진 씨랑 맥주 마시는 거. 그럼 앞으로 이렇게 자주 마시면 되겠다. 아, 큰일 났네. 왜요? 자꾸 욕심이 생겨서. 무슨 욕심이요? 하진 씨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욕심. 아, 나도 큰일 났네. 하진 씨는 왜요? 내가 더 앵커님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물론, 제가 더 앵커님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하진 씨는 왜요? 헷갈빛은 날씨. 헷갈빛은 날씨? beautiful,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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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 또 새롭게 노트에 관한 즐거워? 이 إن씨는 왜요? 여긴 하실거니는 날씨가 돼? 난지 einen 나란히 가득을 해 주시면 되겠다. 러실네. 오늘도 머뭇거리다 돌아선다